음악 신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합성어로 기존의 금융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 복잡한 공인인증 절차, 만만치 않은 수수료까지 한 번에 해결하면서 핀테크의 편리함은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침투했다. 핀테크로 인해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했으며, 그에 따른 직업세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 세계는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의 형태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업체들은 증권, 자산관리, 대출, 결제, 송금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SNS,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혁신적 기술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서비스의 개념이 변하고 핀테크 사회로 이행하면서 금융권에는 다양한 지각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반 업체들까지 핀테크에 뛰어들면서 변화의 폭은 더 커질 것이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의 결합인 만큼 기존 금융 지식뿐 아니라 IT 기술 등 기술 분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따라 필요한 직무 역시 변했다. 모바일 앱을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 창구에 앉아 고객에게 돈을 받아 다른 은행에 이체하는 전통적인 은행원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지금 금융의 흐름 전반을 읽고 시스템을 기획하는 기획자 송금을 위한 앱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스템 개발자 개인정보, 전자인증 등 보안을 위한 보안 전문가 앱을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IT 전문가나 디자이너 등이 대거 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핀테크 분야의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 금융 고객 정보를 분석할 빅데이터 전문가 고객의 일상 전반을 분석해 신용을 평가할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전문가 SNS를 활용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전문 SNS 분석가 금융 전문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전문가 네트워크에서의 안전 거래를 돕는 블록체인 전문가 정보통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자들의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고령자 전문 금융 서비스 전문가 등 핀테크 금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직업들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핀테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야와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더 눈부시게 발전하게 될 금융 생활의 미래 그 중심에 핀테크가 있다.